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겸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투명인간을 찾아라 컨텐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 분께서는 일단은 돌칼을 모두 꺼내주세요 돌칼 네 돌칼 네 돌칼 네 돌칼 네 그리고 저한테 귀한서가 있어요 귀한서가 두개입니다 귀한서를 쓰면요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이 상자 안에 갑암판이 있죠 갑암판 이걸 가져가세요 자 갑암판을 밝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어 뭐야 여기 갑암판이 있다고 다려요 자 오늘 투명인간 컨텐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멤버들은 제가 안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완전히 안보이고 저거 보이나요 택택님 안보입니다 안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겸현님 아닙니다 저 바로 뒤에 있었구요 아흐흠흠흠흠 네 멤버들은 제가 완전히 안보여요 근데 그 이 안에 있는 레드스톤 광석이나 갑암판을 아래층에 하나 깔면은 제가 이거 밝게 되면 표시가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아니면 제가 못내려가게 뒷구리 지키고 있다던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레버를 하나 가지고 있을거에요 그쵸 총 4층입니다 이 4층안에 상자나 화로에다가 레버를 숨기면 제가 그 레버를 찾으러 돌아다닐거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 투명인간을 칼로 죽이시면 승리고 투명인간은 레버를 찾아서 그 맨 아래층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승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레버를 찾으면 레버를 찾았다고 말씀을 해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려가주세요 내려가서 입자 최소로 해주세요 입자 최소 자 그러면은 저 10초만 세고 내려가겠습니다 빨리 숨겨 누구야 네 여러분들이 저를 15분안에 죽이셔야됩니다 15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 15분안에 탈출하면 되구요 저 못나게 해주세요 정말 네 네 자 시작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갑니다 으흠 내려가 볼까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아 여기 면 바리케이트다 어그루야 여기 이거 이 컨텐츠 할때는 절대 주류때말 듣는거 아니야 아니?? 내려가는 이걸 철벽방어했다?? 무서운 연희들 내려갈수가 없잖아 내려와보시지 이루와 보시지 야 어ٹ게 내려가져 이걸 내려와보시지 나 생몬이다 뭐야 뭐야 누구야 잠깐만 설마 내려갔다고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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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려갔다 안내려갔다 속았어 야 이거 완전 멍청이 들으러구만 안내려갔어 확실해 안내려갔어 어떤가 우리 보면서 웃고 있을거야 맞아 레버를 여기다 숨기진 않았을거야 뭐야 찾고있는거 같은데 어디 열렸는데 자 그러면 내 뒤를 부탁합니다 그래 이녀석 이겨반 이녀맨 내가 잡을게 걱정마 나와라 내려오는거 아니야 소리를 들어 사플이 중요해 마크는 사플이 중요해 상자 열리는 소리 들려 레버를 어디다 숨겼을까요 그 쥐득대야 쥐득대 어 아닌가 잠깐만 내려간거 아니야 내려가야돼 내려와 내려와 완전 파무삼형제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있는거야 진짜 소리 들었다고 아냐아냐 안내려갔어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 그 녀석 다시 막아 다시 막아 여기 막아 젠장 나도 못가잖아 안돼 왜그래 되지 저기 가 이겨맨들 잡아오기 전까지 갈 생각은 하지말도록 이리 이겨면 나와줘 거기서 이겨면 잡아줘 어디지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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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여기 거기야 거기야 어디있어 거기 있었어 팟 됐어 잘 맞고있어 잘 맞고있어 담며 잘 맞고있어 잡을거야 나 겐지라고 생각하고 막고있다 지금 나 겐지라고 생각하고 막고있다 지금 오면 유승용 김호찌야 아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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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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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려갔어 문이 열렸어 갑자기 자 여러분들 레버 찾았습니다 아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문 앞에 막아 문 앞에 레버 찾은 레버 찾았습니다 이겨면 내려갔다 이겨면 문 앞에 막아 문 앞에 너무 시시한거 아니야 좋았어 지륙대 잘하고있어 좋아 지륙대 지륙대 최고야 그냥 레버를 부착하려면 우리한테 죽는거야 담며 몹으로 막고있어 여기 알았어 레버를 부착을 못하게 역시 모드 없이 만들기 장기 야 뭐야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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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엄청 가구만 완전히 엄청 가구만 완전히 엄청 가구만 아 진짜 분명 어디서 우리 비웃고있어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게 옆쪽이야 확실해 아 진짜 내가 볼 때 내 옆에 있어 자 저 문만 통과하면 우리의 승리로구만 저 문이랬어 저 문이랬어 어디서 한거 우리 지켜보고있을거야 문 앞이라는거지 저 문이라는것은 앞에있거나 아니면 위에있어 어디 위에 있을거야 문을 위에 있을거야 그치 뭐야 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때린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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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앞에 레드스톤 없어지고 있는데 아닌가 레드스톤 끊고있어 야 이거 감아파 야 이거 감아파 해놓을게 잘봐 어 알았어 알았어 좋았어 싹 다 깔았으니까 좋았어 내려오면은 바로 그냥 어허 뭐야 뭐야 왜 달렸어 나 위 앞에 있는데 아 뭐야 나 여기 막고있어 아 이게 아 이게 뭡니까 예 나갔어요 저 승리입니다 아 아니 담묘가 너무 거짓말이야 아니야 나 이 앞에 숨있었어 어떻게 이걸 떨려 아 담묘 개트롤이야 아 아 이게 뭐야 아 억울해 억울해 다시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한번 예예 아니 이거 완전 예 네 아 이거 진짜 담묘가 잘못한거야 아 그럼 다시한번 레버 꺼내줘서 숨기세요 아 여러분들이 이게 레버 입구하면 죽이고 레버 승일사람 네 레버 아니 내가 준비됐어 자 두번째판 시작하겠습니다 레버 승기주세요 갑니다 숨겼습니다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빰 빰 야 여기서 뭐 1층에서 망한다 우리 진지 빨고 게임한다 그리고 이거 지워 이거 죽여 빰 잘 nehmen 으아하 야아 어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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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이야 신경쓰지마라 아아 아아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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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벽파워다 철벽파워다 아잇 망했다 어 안전나간거같애 이러어 으아앞아 으아앞아ätz 뭐야 아앞아앞 ấy 나 죽었어! 야! 야! 무슨 일이야! 여보 언제 갔어? 저 투명 한 번 더 주세요 투명! 언제 내려갔어? 투명 주세요 투명! 야! 이 자식들! 잘한다! 언제 내려갔어? 저 투명 한 번 더 주세요! 난 죽은지도 몰랐어! 자! 저 갑니다! 저 다시 내려갑니다! 내가 이번에 태택이랑 나랑 자리 바꿔! 좋았어! 야! 얘! 이 녀석들이 철벽방어잖아! 어떻게 내려가지? 나 이번에 여기 때리고 있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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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방금! 어! 한 방금 있었다! 여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왜 날 때려!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갔나? 진짜? 저 내려왔습니다! 이건 알려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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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입 때문에 채택이 됐겠어! 뭐야! 뭐해? 철평버거야! 내려간 거 아니야? 내려갔다 말했던데? 아니야! 아직 내려가진 않았어! 내려왔습니다! 고슴도치가! 야! 고슴도치가 얼어다녀! 아! 뭐하냐! 빨리 막아라! 내려갔다고? 아이! 거짓말 하지마! 아니! 거기까지 안 내려온 것 같은데? Wolf! 진짜 나сте기 좋아요! 고슴도치! 뭐야? 뭐야? 어디야? 야 이거 뭐야? 야 철벽방 하고 있어! 야야야야! 여기 화살인 이름이 맞은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내려가지 야 저거 화살 어떻게 하냐 저거? 아무도 못 내려가지 모두 없이 화살 만들기 우리 도대체 만들기 장인이 있다 우리는 어쩐지 아! 나 때리지마 뚫리지 않더라 야 저거 어떻게 뚫지? 여긴 것 같아 내 생각엔 여기 나무 근처인 것 같아 화살을 빼면 되지 화살을 빼면 되지 화살을 빼면 되지 야 이거 완전 덤앤더머구만 아 진짜 멍청이들 여긴 지키라고 응연 어디지? 이럴수가 아무도 못 간다 오오! 아 이거 레버로 못찾겠네 근데 아 이거 레버를 열심히 찾아야겠다 레버가 어디있을까? 레버가 여기로 아 이거 오오 이 자식 여깄어 여깄어 거기있어? 거기있어? 문이 여기가 열렸어 잡고가 나 지금 반칙 썼어 빨리 이겨벨이 눈치채기 전에 나 죽여 빨리 누가 누가 나 때려 빨리 이겨벨이 이겨벨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죽여 찾고 있어 뭐라고 뭐라고? 이겨벨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아니 도대체 어디에 숨긴거야 레버를 여긴 아닌거 같고 어! 어 불 밀렸던 아니 성 성밖에 안남았는데 빨리 찾아야되는데 빨리 찾아야되는데 어 여기 꽃이 떨어졌어 어 여긴 밟았다 여긴 밟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밟았다 여기 밟았다 여기 밟았다 단면 대단하다 단면 대단하다 단면 대단하다 단면 대단하다 그걸 또 눈치채다니 나 완전 지금 내 눈이다 저 시간 5분 늘렸으면 이거 도저히 탈출 못하겠다 이거 잘한다 이번에 아 이거 어떻게 탈출하냐 아 나 탈출해야되는데 아 내가 볼 때는 레버가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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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있는 쪽에 있었는데 여기여깄 바로 근처에 있었어 야 이걸 어떻게 나가 레버를 잠만 우리 우리 절벽방어라고 아 레버 어디다 숨겼지 이거 아 이거 빨리 탈출해야되는데 잉엄에 내려와 보시지 절대 못 내려간다고 절대 못 내려가지 이거 절대 내려갈 수가 없지 이거 우리팀이 정해진다고 야 야 야 저쪽쪽쪽쪽쪽 아 다 발판이야 아래가 야 야 야 야 야 야 지금 내 팀킬했어 아 왜그러냐 한명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라구요 에이 아냐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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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훑고 내려오라는 그거야 그래 전략이야 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내려가 저거 아 눈치챘다 부셔야돼 이제 으아아아아아 나 죽을뻔했다 방금 야 저쪽에 있어 저쪽 화루해 화루해 정면에 화루해 내가 봤어 이 근처야 이 근처야 그래 고근처야 야 애들 진짜 잘한다 이번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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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어휴 어휴 어이 전략 손놀림 좀 봐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디있어 야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 근처야 왜 rage 내가 이쪽 발판들이 조용한거 보여 내려갔다 나 거짓말 같은데 진짜 내려갔나 내려갔어 내려갔어 여기다 여기다 아 도대 Hum2 생겼어 여기 여기가 여기 여깄다 여기여기 어디야 저기 발판에 눌려 싸울까 오오오오오오wang 아아아오오옥 어 بت였지 이녀석 야 얘네 진짜 정말 끈질기다 소개하지 않아 소개하지 않는다 이제 손가락이 아플때도 될텐데 다시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어 내가 볼 때 레버 터지러 갔어 아까 레버를 못 찾았다 어 맞아 여기서 다시 막아 여기서 마의 국가를 야 난 내려가지 못할거야 완벽 디펜스다 어 여기 밟혀 여기 밟혔어 여기 진짜 무서운 녀석들 여기 앞에 있었어 수박 앞에 있었어 야 진짜 무서운 녀석들이다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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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끌렸다 녀석들도 잘못 끌렸다 잘못 끌렸다 지겨버릴거야 레버 힌트 좀 주시면 안됩니까 레버 너무 어렵네 상자에요 아니면 화로에요 그 말 주면 안되나 상자입니다 아 너무 많은데 그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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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위험해리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요? 위험해리 귀하서로 갔잖아 그럼 짐도 그 위에 가서 다시 찾아오세요 여기 문 열렸다 저거 무시해 지을때 없는데 야 저쪽에 창자 열렸어 정면 정면에 유리중 있는데 요기어 여기 앞에 x3 뼈 있어 하핰하핰 다행이야 뼈 몰입하는거라구 어어 아 으야 뭐야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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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갔다 창자 열리는 소리가 들려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 여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바로 근처에 있어 바로 근처에 있어 여깄다 아깝다 다시 올라왔어 이겹 다시 올라왔어 절퉁 막아 절퉁 막아 담면 다시 거길로 가 거기서 막아 거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하하하하하 이네 몰입하고 많았어 됐어 내 쫓았다 야 이거 뭐야 이것도 이야아아아 삐났다 몸에 화사에 꽂혔다 저 위야 위투냐 화사에 위야 위야 여깄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여깄다 이거 타지 못하겠다 이거 진짜 끈질겨 끈질겨 어딨지 이 녀석 화살이 꽂혀있어 나네 피냄새가 나네 멀리 가지 못할거야 날라다니는 화살이 잘 봐 아무도 못내려가 어디지 어? 뭐지? 화살이 다 됐나? 화살 빠졌다 아니 안돼 화살이 다 닿았어 화살이 빠졌다 바닥 채워줘야지 나 여기 있는거 같은데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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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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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야 진짜 레버 어디다 죽인거야 얘네 야 힌트 주세요 어 어디로 간거 같은데 3분 3분 나오는데 아니 내가 한거 아니야 어 위쪽에 거짓말 치지마 위쪽 어디요? 어 위쪽에 상자에 있습니다 위쪽 상자? 아 땅바닥엔 없고 위쪽에 상자에 있습니다 왠지 적인거 같애 야 앞에 거버판 발소리 발소리 야 야 야 마이크랩트에 발소리가 어딨어? 아 야 발판소리 발판소리 너 게임할때 게임할때 삽출토부터 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발판소리 발판소리 위쪽 위쪽 뭔가 휙휙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야 앞에 앞에 아 나 죽었다 야 내려갔다 내려갔다 야 나 입구에 있던거 죽었다 설마 여긴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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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니야? 최후의 모루야 막아야해 하하 하하하 이런 끈질긴 왜 다 어쨌든 내버리면 된 거 아니냐? 난 나간다! 날려버렸다. 얘 나갈 거다. 이쪽으로 오면 다 죽을 줄 알아. 다 죽어. 저기가 아무리가 없어. 이건 절벽 방어야! 나갈 수 없을 것이야. 난 이 쪽을 따르고 있겠다. 다 죽일 거야. 애들이 합체했어. 다 죽일 거예. 뭐야? 이거 화살이 다 있어 내가. 무서운 녀석들. 난 나갈 수 없을 것이야. 지금이야. 안 돼 안 돼! 핫점이 생겼다! 안 돼! 우리 구멍 생겼어. 걱정하지 마. 나 지킬게. 요기 있다. 야! 내 거에! 내 거에! 레몬 달아있자. 레몬 달아있자. 나가지 못했어. 내 머리로 가리면 돼. 너 머리 텅 크군. 어딨는 거지 앵이야 아.. 저거 무서운 인데요 레버 설치됐어 조심해 진짜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천란하게 때려주지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아! 35개 넘쳐놨어! 아! 야! 야! 화살꽃도 가야 돼! 나가야 돼! 야! 야! 나갈 수가 없어! 좋았어! 예! 좋아했어! 아! 진짜! 야! 철북방어린 이길 수가 없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투명인간 콘텐츠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